성경말씀 샬롬 언약과 율법으로 세워가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저자 김태인 목사입니다 오늘 여덟 번째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덟 번째 전하는 말씀은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오늘을 통해서 돕겠습니다 먼저 성경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말씀은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창세기 26장 5절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들을 지켰으미라 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들을 지켰으미라 하시니라 서구 신학과 우리 신학의 신학은 구약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인해서 신학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결국에 율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역사적으로 갖게 되었죠 더욱 신학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속사의 이해를 구원받은 후에 율법의 행함을 강조하는 구속의 완성에 대해서 더욱더 반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의 행함은 구약과 신학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언약을 따라 당연히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구원의 완성은 구원받은 후에 율법의 행함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와 개혁교회 신학과 신앙의 이를 구분 또는 분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도와 보겠습니다 율법 하면 기보리어로 토랄죠 헬라우노 노머스 이 단어가 신학시대에는 아주 광범위하게 광의적으로 구약 전체 성경을 가리키기도 하였고 협의적으로는 십계명만을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이 말이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여러 법적인 조문 및 교훈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적 관점에서 모세의 율법을 내용상 분류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내용은 톰슨 주석 성경에서 제가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저 십계명은 출애극기 20장 1절에서 27절 말씀과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말씀으로써 다른 율법들의 근간이 되는 율법 전체의 핵심이 되는 기초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율법은 출애극기 20장 22절에서부터 23장 33절까지 말씀으로써 십계명 바로 뒤에 따라오는 율법으로서 일면 언약사라고 부릅니다 세 번째는 성결의 율법이죠 래위기 17장 1절에서부터 26장 46절까지 말씀으로써 하나님께 나가는 방법과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성결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의식법이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제사의 율법이죠 래위기서 1장 1절에서부터 16장 34절과 또 27장 1절에서부터 34절의 말씀으로써 제사의 종류와 제사장과 래위인들의 임무 및 역할에 대해서 서술된 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명기의 율법인데 신명기 12장 1절에서부터 26장 19절 말씀으로써 이스라엘 초기 율법 특히 언약의 율법이라 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율법과 역사를 개관 요약 또는 재해석하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제의적 율법이죠 7호 극기 34장 10절에서 27절 제의의 언약사라고 불리면서 주로 가난한 족속의 우상을 파괴하라는 진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 및 3대 절기를 준수하라는 내용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약에 기록된 율법의 구체적인 이해를 도와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을 토라라고 하죠 율법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지시하다 가르치다 훈계하다 또 계명 법령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은 본문 말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26장 5절에서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윤례와 내 법도를 시켰습니다 여기서 이제 명령 계명 윤례 법도 이런 말씀들이 다 율법의 토라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율법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요래, 요래, 히브레오로 요래입니다 이른비를 뜻하죠 신명기 11장 14절에서 요하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오 실질적으로 이른비, 늦은비가 이것이 율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른비, 늦은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농사를 잘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5장 24절 말씀에서도 또 너희 마음에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이른비, 늦은비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비와 늦은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해 추수한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요하를 경애하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의미는 야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히브레오로 던지다, 쏘다, 가르치다, 비를 내리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기 4장 12절에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에게 입술에 할 말을 가르치게 돼 이 가르친다는 것이 율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출입기 4장 15절 말씀에서도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가르치면 율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래, 히브레오로 모래 이것은 이룸비, 교사, 가르치는 자, 스승을 뜻하죠 그래서 이사여사 30장 20절 말씀에서 주께서 너희의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을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오 이 스승이라는 것이 바로 가르치는 자, 교사, 율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기에서도 2장 23절에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요하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되 비를 내리되 이 율법의 의미가 있으되 이룸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리니 이룸비와 늦은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동일하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또 토라, 관습, 방법, 법규 토라, 관습, 법규 이라는 뜻이 있는데 사모예라 7장 19절 말씀에서 주요하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례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요하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법이 곧 사람의 법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르시되, 이르되 하는 다바르 다바르, 말하다, 말하다죠 창세기 8장 15절에 하나님이 노하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가라사되 이런 말씀들이 다 다바른데 이것이 율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서도 이에 아브라함이 요하의 말씀을 따라갔고 요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율법의 말씀, 가르침을 따라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말씀하면 모든 것이 율법의 의미가 있는데 그냥 획일적으로 말씀하고서 두리무실하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의 의미를 다 놓치고 있죠 그리고 다바르, 다바르는 뜻이 두 가지가 있는데 말하다도 있지만 말, 일, 사건, 개명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이더라, 말이 하나이다 말이 하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개명과 율법의 말씀이 하나로 세상을 통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도 이후에 요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요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요하의 개명, 율법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구약에서 말하는 말씀이라는 분명한 의미는 바로 율법을, 개명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듯이 대비르, 신탁, 장소, 내성서, 지성서, 지성서를 말하죠 11기상 6장 5절에 성전의 벽과 성서와 지성조의 벽에 연접하여 지성서는 바로 율법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지성서 안에 법계가 있고 법계 안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11기상 6장 16절에서도 성전의 내소, 곧 지성서를 만들다 율법의 말씀이 들어갈 법계가 들어갈 그 장소를 만든다는 것이죠 미드바르, 미드바르 이것은 광야를 말합니다 광야, 황무지, 다바르에서 유래가 됐는데 추리기 19장 1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국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지나는 날 그들이 신의 광야에 이르러 왜 광야가 율법의 의미가 있냐면 신의 상 광야에서 율법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의무로부터 그래서 율법의 동의에는 광의적으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크, 히브리로 호크 우리가 호크마 주석 있죠 바로 규명, 범령, 관습, 의무 이런 뜻을 말합니다 추리기 18장 16절에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는 하나님의 윤례와 법도를 알게 하리라 바로 윤례와 법도로 호크 율법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미치와 미치와 개명 명령이죠 추리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개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복을 주니라 이런 말씀은 구약에서 너무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 말씀들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치와 개명 율법을 그래서 예수님도 이 개명 율법을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듀트, 증거 증거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추리기 25장 21절에 속제소를 교회 위에 얹고 내가 그 위에 증거판 원약계 위에 증거판이죠 그것에 이제 율법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미치와 아까도 말씀드린 명령 이 명령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개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문자가 생기는 것이 구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이해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구약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신약을 이해하게 되면 통일성을 이루게 되는데 구약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약에서 구약을 이해하려니까 문제가 생기죠 다시 말해서 내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고 현재의 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현재의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나의 과거의 역사를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부린들의 사관 중에서는 현재에서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꼭 과거를 바라본다는 그런 사관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의 역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서 구약의 역사 또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신약에 기록된 구체적인 이해는 신약에서는 율법을 노모스라고 그러죠 노모스, 아노모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아노모스라고 그러죠 불법하는 자, 다시 말해서 율법이 없는 자 이런 자들은 주여 주여 하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도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내가 너희들을 모른다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엔노모스, 법 아래 합법적인 노미노스, 법에 따라 규칙에 따라 율법교사, 노모니더스, 칼로스, 노모니더스, 칼로스, 헬라우로 율법교사, 몽악선생 다 여기에 속합니다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율법은 몽악선생이고 그렇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시지 않습니다 몽악선생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느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몽악선생한테 철저히 배워야죠 다시 말해서 율법을 철저히 배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그라페, 엔톨레, 랄레오, 로기스, 로기코스, 로기오스 여러가지 헬라이스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동의의가 이렇게 많으면 광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율법을 단순하게 하느님의 말씀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잘못된 이해는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구속사부터 율법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함으로 오해가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 이외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은 능력과 치유와 위로와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로 우리의 삶의 행함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율법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칭의의 구원을 받은 후 율법의 행함으로 성하와 영하의 구원을 완성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요하의 명장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은양을 세우시고 이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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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